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앵콜이니까 앵콜로 박수 더 주셔야 돼요 박수 주세요 야야야 내 날이 걷듯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마음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어 그대는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닿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니까 내 날이 딱 좋은데 박수 더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우를 비켜라 새우를 비켜라 오늘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니까 충만인데 자 여러분 내 날이 같은 상대해 주세요 야야야 자 저 한 번 더 갈게요 야야야 야야야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박수 더 주셔야 돼요 박수 더 잘하니까 박수 더 잘하니까 박수 더 잘하니까 박수 더 잘하니까 사랑의 나이가 사랑의 나이오 명rie 감사합니다 네 홍준영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